자, 해야지. 형님 목소리를 내셔야 돼. 명장입니다. 명장, 화를 유단과 나지은 호상을 시켜도 그대로 학생으로 일꾼 새학수 통영관 광패 철륜 한 잔말을 하늘도 흥미나마 성세호 있고 과연 억도 있어 아름다운 이 옷도 갈고 가늘도 흥미나마 중의 냉동 모두 모아 박기차나 맹찬 장만 털려 활또 강사를 구경갈 제스 경상 태백산 밖고농강을 구경하고 제천란 다 조치사는 선 검진 밤을 구경하고 승천 예룡산 백마을 구경하고 당황해에서 구월사는 무기린 숲을 꾸며 봄사 왕국적 구월사와 대동왕을 꾸며 친환경 백두산은 남을 꾸며 당황해에서 금강산은 재미남을 꾸며 봄사 봄이오삼가산은 임진창을 꾸며 왕심지 청노이오 대란의 아이 천국은서이라 전남산은 전교산이오 전교산이오 반가운 밟은 승강 승강 동망중이오 천천삭추르니 추세거니 태국야 민기 천안 고 사방산세는 치룡 아 아 아 이리 본문 아람 승일아 서랍삼 복부수로 날에 서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째서 안 한다고 했을까 아 아 내장장에서 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커플 커플이 아니고 이걸 제가 제가 안망하지 알았어요 독창은 다음에 해야되요 독창은 해야되요 장랑님은 그럼 다음주에 독창을 해볼란까 독창을 할까 아까 하시던데 아까 뭘 또 안좋아 잘하시다가